출애국기 19장은 신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또 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지켜주는 방패막이기도 합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운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100% 다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율법의 완성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이며 마침표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국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출애국시킨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화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셋째 달 되는 바로 그날에 그들은 신의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리비듬을 출발해서 신의 광야에 들어가 그곳 산 앞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이집트를 출애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셋째 달이 되는 바로 그때 신의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리비듬을 떠나서 신의 산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신의 산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를 바로에게 보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바로에게 가서 고통받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 하셨죠 그때 모세는 당시 상황이 그가 40세 왕궁에서 애굽사람을 죽이고 바로의 눈을 피해 도망자로 광야에 나왔고 그 광야에서 그는 40년 동안 시간을 보내며 장인의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80세 어떻게 보면 심도 없고 또 소망도 없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바로에게 보내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누구라고 바로에게 가고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출애기 3장 12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 제가 누군데 지금 이 80에 아무 희망도 없는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에서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신의 산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출애기에서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바로의 속박에서 구해내신 것이고 두 번째는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들을 삼으신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이 시점을 저희가 따져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월 보름에 이집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월 달을 보내고 그리고 3월 3일째 되는 날 그들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식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받은 날을 계산해 보면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해서 오순절로 지키게 되죠 오순이라는 게 다소도자에다 열순자를 쓰는데 50일째 되는 그날을 말합니다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칠칠이 사십구 다음 날 되는 오십일을 얘기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에 오게 되면 이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50일이 되는 그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시작이 진행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온 세상 땅끝까지 전도하고 성교하는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구약과 또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신 성자 예수님의 사건과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 대신 이 땅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사무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교회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교회를 탄생케 하고 그 교회가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하나님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됩니다 예전 장인의 양머리를 치기 위해 올라갔을 때와는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도망자로 40년의 시간이 지나버렸고 나이도 많고 삶의 희망이나 의욕도 없었고 그저 하루하루 장인의 양을 칠 뿐인 그런 생활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다시 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그 강대한 이집트의 바로를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려로 이끌어낸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서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마음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이 백성을 먹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까지 이끌어야 될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입기 3장에 모세를 부를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출입기 19장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의 눈을 뜨고 귀를 열린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듣고 또 깨닫고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하나님께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나를 찾아오시고 선택하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사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모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내가 너희를 위해 이지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을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독수리인 나에게 얹어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급시키기 위해서 바로와의 싸움 가운데 그가 승리하셨던 것 바로의 압재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걷게 하셨던 것 그것을 보았느냐 너희를 위한 나의 구원을 보았느냐 말씀하시고 또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에 얹어 너희를 인도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마치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에 얹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12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요단강 동편에서 가난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생활을 회고하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죠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있을 때 그분께서 항모하고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데서 야곱을 발견하셨다 그분이 야곱을 방어해 주시고 그를 보살펴 주셨다 요하께서 그를 그분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그 사랑의 모습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어지럽히고 자기 새끼 위를 맴돌다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잡아 날개 끝에 얹는 것 같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에 얹어 날랐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그 날개에 얹어 보호해 주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을 사모하여 경청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신실함과 선하심과 인자심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그분은 그림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꿈이나 표적이나 기사 또는 설교를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 또 찬양을 통해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부를 맡았을 때 전도사 때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련회 동안 많이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저희가 함께 통성기도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거의 끝나고 기도가 다 하고 마무리 기도를 할 때 제가 둘러보다가 한 형제에게 마무리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기도를 마쳤는데 마치고 나서 그 형제가 저한테 와가지고 굉장히 흥분된 그런 얼굴로 전도사님 어떻게 저한테 마무리 기도를 시켰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면 이 마무리 기도를 제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서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자기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흥분돼서 근데 이제 저는 다른 친구들은 다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데 그 친구만 이제 고개를 이렇게 들고 이제 딱 있어서 그냥 시킨 거였죠 저는 이제 그렇게 시켰지만 그 형제에게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죠 하나님이 그 형제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귀를 열고 눈을 떠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여러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하는 퀴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정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죠 우리 5절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정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이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는 언약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언약을 맺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정하고 언약을 지킨다면 그들에게 세 가지를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보물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세 번째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나오는 특별한 내 보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보물 그것으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로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되죠 10편 135편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선택해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해 자신의 특별한 보물로 삼으셨다 특별한 보물로 삼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6절에 계속해서 보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인데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감당했죠 이와 같이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방 나라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또 되게 하겠다 거룩한 민족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을 전하는 막중한 책임과 특권을 소유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되었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거룩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셨고 신약시대 이후 지금 우리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특별한 보물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 되는 이 축복을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그분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자비를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은혜를 이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특별한 보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 주신 거죠 사도 바오른 에베소서에서 이 특별한 보물을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특별한 보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보물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 너무 약하네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제가 우리 서점에서 맥솔키드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어른을 위한 동화이기도 하고 자녀를 위해서 쓴 동화인데요 너는 특별하단다 유아 스페셜이라고 하는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그런 동화책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좀 커요 큰데 지금은 이제 다섯 권까지도 나왔는데 아무튼 그때 이제 이걸 보는데 이제 그걸 이렇게 보니까 그림이 많고 글씨는 몇 개 없어서 제가 이제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사는 건 좀 서서 이걸 봐야겠다 하고 이제 그거를 읽었는데 그 내용은 이제 그런 겁니다 그 외믹이라고 하는 그 작은 나무 나무로 된 사람들의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펀치넬로라고 하는 주인공이 그 마을에는 이제 이렇게 점표나 별표를 붙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멋있게 생기고 예쁘면 이제 별표를 붙여주고 좀 못생기고 이상하면 점표를 이렇게 붙여주면서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있는 사람들은 별표들이 많은 반면에 이제 좀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점표를 붙이는 그런 딱지같이 이렇게 붙이는 그거가 있는데 이 펀치넬로는 안타깝게 점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근데 그 루시아라고 하는 여자 나무 친구를 보는데 그 루시아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그가 고민하니까 이 루시아가 펀치넬로에게 이 나무 사람을 만든 엘리 목수 아저씨에게 찾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펀치넬로가 엘리 그 자기를 만든 목수에게 찾아가는데 그래서 물어봐요 왜 루시아의 몸에는 표가 붙지 않나요? 그랬더니 이 엘리 목수 아저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루시아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내가 만드신 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마음 먹었기 때문이지 그 표들은 너가 붙어있게 하기 때문에 붙은 거란다 뭐라고요? 그 표는 너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만 붙는 거야 너가 나의 사랑을 깊게 신뢰하면 할수록 너는 그 표들의 신경을 더 쓰게 된단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 목수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이 펀치넬로는 우리들을 말하는 우리 사회를 얘기하는 그런 동화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너는 특별하단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보물로 삼아주시고 걸작품으로 우리 만드신 거죠 제가 그거를 사서 일단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너무 큰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권 사가지고 결국은 우리 아이들도 하고 가까운 분들한테 선물도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특별한 보물 삼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특별한 보물로 삼아주십니다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특별한 보물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고 평가가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나를 특별한 걸작품으로 특별한 보물로 삼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아가 백성의 장노들을 불러놓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풀어 놓았습니다 백성들은 다 함께 응답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대답을 여호와께 가져갔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게 되면 모세는 세 번 신의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그 응답을 또 하나님께 전하고 그렇게 세 번 오르내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돌판을 주시는 것을 갖고 내려오게 되죠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반응을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정하겠다고 그들이 그 말씀대로 행동하겠다는 그 반응을 기다리시는 것처럼 그 응답을 기다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순정을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가 무엇을 강구하는지를 아시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지즘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순정과 기도와 또 우리의 사정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우리가 제약 가운데 있을 때 그 재로부터 돌이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 거룩하시고 중개하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신 하나님 창조이신 그분께서 부족하고 부끄럽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마치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그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큰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제가 통금이 지난 상황에서 집에 가게 됐었습니다 전화로 설명드리고 가게 됐는데 버스 정류항에서 저희 집까지 가는 동안 방범 초서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리고 예전에 통금이 굉장히 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는 데 방범 아저씨들이 저를 보고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일은 있다면 제가 이렇게 느꼈던 게 있는데 그 아저씨들 그냥 빨리 집에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초서에서도 거기 있는 방범 아저씨들이 또 그런 거예요 학생 빨리 집에 가라고 아버지가 기다린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제가 집에 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통행이 지나서 오게 되니까 나오셔가지고 그 방범 초서 아저씨들한테 사정을 설명하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런 것을 제가 알게 됐었어요 또 저희 어머니도 제가 이제 커서도 그렇고 또 제가 미국에 있고 한국에 왔을 때도 그러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주무시지 않으세요 또 이렇게 밖에 나와서 기다릴 때도 있고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여러 번 해도 자식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떤 모습이 있으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제약 가운데 있다면 돌이켜서 주님께 나가야 될 것이고 우리의 어려운 사정에 있다면 그것을 특히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애굽에 바로부터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약속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특별한 보물로 삼으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순정을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특별한 보물로 만드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특별한 보물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기다리시며 우리를 특별한 보물로 세우신 그 하나님으로 더불어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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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